막내로서 좀 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싶은 간포진일 거예요. 2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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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바꾸러, 바꾸러. 네, 컷어내고 있습니다. 역시 회기 유나이티드는 공격적보다는 수비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팀이죠? 그렇습니다. 수비적으로 좀 더 컴팩트하게 특히 4번의 이상호 선수를 중심으로 53번의 이상엽 선수와 조금 센터백 라인을 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리터. 아니, 바운드 주면 안 돼. 라인 올려, 라인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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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야 돼. 라인 태어, 라인 태어. 가지마, 가지마. 재현, 재현, 재현. 안 내려간다. 야, 야, 야. 안 되면 다시 해. 쏘리, 쏘리, 못 봤어. 뭘 못 봤어. 봤는데 못 준 거지. 사이드 나가는 거, 사이드 나가는 거 자꾸.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나이스, 빨리! 나이스, 아빠. 나이스, 아빠.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지금 올려, 지금 올려. 아,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늘. 집중, 집중. 이게 초반이니까 체력적으로 우리 아직까지는 안 무너지니까 이 포메이션이 아직 괜찮은 것 같아. 우리가 한 골 먼저 넣었으면 좋겠다, 나도. 전반 초반이지만 어쨌든 선수들의 볼 점유율은 앞서고 있지만 뭔가 효과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두 발 잘라서 이장군 끌고 나옵니다. 이장군이 밀어주고. 뒤쪽에 김준현을 받쳐줍니다. 다시 장정민 쪽으로 장정민. 오른쪽. 아래 빠른 장정민. 그대로 올려줍니다마는 손을 맞고 높게 다시 장정민. 들여줍니다. 안정적으로 가야죠. 재빠르게 가운데. 들어줘어요. 터미노가 조금 쉽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주위에서 약간 콜플레이를 해 줬어야 됩니다. 주님. 이눈이 형, 이눈이 형. 안 돼, 안 돼. 이눈이 형, 이눈이 형, 이눈이 형. 기뻐감. 살았잖아,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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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야 끝까지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이준희 선수. 계속해서 기회가 오는데. 공 살아 있습니다. 굴리네요, 계속. 자신 있어요. 나갔어요. 터치아웃. 좋은 기회를 잡았던 이준이. 지금은 이준희의 결정적인 찬스였는데. 사실 김영만 의원이 정경기서부터 이준희 선수가 골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키퍼가 1대1이었거든요. 우리 막내가 여기 3골 넣으면 대회에 자신감 화보가 되거든요. 와우. 나이스, 용현. 나이스. 춘희가 받아줘. 오케이, 스톱 스톱. 준이. 남규. 남규. 한 명 더 온다, 한 명 더. 준혜야, 뒤로 불러. 준혁 머리. 서 있어, 서 있어. 선환. 뒤에, 뒤에. 민호, 민호. 뒤로 좀. 뚝, 뚝, 뚝. 바로 하죠, 바로 하죠.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협력 수비 좋아요. 수비가 되게 견고해. 잘하고 있어. 이거 이럴 때 골 하나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럴 때. 이러다가 말면 안 돼. 이대형, 대형 형은 들어가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가야 돼, 이거 가야 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조원호. 개인 돌파, 조원호. 조원호. 안쪽으로. 이준이 떨어진다면.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볼 뺏어내기 직전에 수비가 먼저 따냅니다. 우리 지경으로. 안다, 안다. 안다, 안다. 지금 역습으로 전력질주. 준현, 준현. 나이스. 중앙도. 박재현. 잘 돌려야죠. 조원호. 조금 늦어. 우리 좀 빨리 하죠, 빨리.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 경기처럼 아무래도 패스를 좀 빨리 할 필요가 있죠. 약간씩 선수들이. 뒤에서 또 늦었어요. 조금 끌어요. 얘기해줘야 될지. 뒤에. 뒤에서 또 늦었어요. 조금 끌어요. 박재현. 박재현. 그렇죠. 장정민. 이대훈이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익혔습니다. 안 돼, 안 돼. 1진 6회 공방. 아직까지 양 팀 득점이 없는 전반전. 천천천천천천천. 오케이, 오케이. 지금 우리가 2승이고 회기 유나이티드가 2패이기 때문에. 네네. 경기 쉽게 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지금 화면에 다 비지만 지금 회기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하프 라인 밑으로 다 내려 선수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 선수들이 뭔가 풀어내지는 못하고 있고. 이 전경기인 지금 FC 세병력 선수들은 공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1대1로 맞받아 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촘촘하게 지금 회기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수비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회기 유나이티드 감독이 간격 유지를 제일 신경 쓰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거를 선수들이 잘 따르는 것 같아요. 가운데드 때리지 마라. 가운데드 때리지 마라. 가운데드 때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재현! 왜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패스해, 줘. 왜 때려. 킥하지 마. 한 번에 킥하는 거 하지 마. 나 힘들잖아, 앞에. 연결, 연결. 볼, 볼. 볼 봐. 볼, 토유. 볼, 토유. 내가 내 거. 좋아, 김현 좋아. 이대로 받아, 이대로 받아. 오른쪽 장점이 안쪽으로. 빠르게 줘야죠. 좋습니다. 김남규, 김남규 왼발. 좋아요. 허민호. 나이스, 나이스. 중거리슛 날려버린 허민호. 내가 내 거. 수비야. 초반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찌보면 선수들이 중원에서 소유와 이렇게 나오면서 중거리슛 한 차례 이렇게 보여주는. 좋습니다. 시도는 좋았습니다. 까비, 까비, 까비. 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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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르다. Supp Сер 용이.